홍역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에 잠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사도세자가 보였던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어렸을 때 걸렸던 홍역 때문은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역사 이야기로 응생문학을 시작하겠습니다. 1735년, 그러니까 영조 11년이에요. 1월 21일에 조선왕시대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로 아주 고민하던 영조가 42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어요. 훗날 사도세자로 지칭되는 뇌에 염증의 아들은 1736년 2살이라는 최연서 나이로 세자의 책봉이 될 정도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8살 젊은 나이에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 조선왕실 최대 비극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사도에서 잘 묘사가 돼 있죠. 그런데요, 제가 조선실록을 좀 찾아보니까 영조실록 63권 영조 22년, 그러니까 1746년입니다. 1월 27일 기록에 이런 게 있어요. 왕세자에게 마신의 주구가 있었으므로 약방에서 승정원에 옮겨 숙직하였다. 여기서 마진은 홍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홍역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요. 옛날에는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어요. 그래서 홍역은 콜레라 천연도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감염병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홍역을 치렀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용 표현이 있을 만큼 홍역은 일생에 한 번쯤은 치러야 하는 그런 병이라 여겼던 거예요. 보통 어린 아이에게 많이 발생을 해서요.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도 했지만 합병적으로 사망한 아이도 아주 많았습니다. 자, 다시 우리 현대로 돌아와서요. 2024년 새해 시작부터 홍역 환자 발생이라는 불편한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해외 유입으로 첫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2월 2일에 부산에서 또 한 명이 확신되어서 보건 당국이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역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에 홍역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환자가 급격히 줄었어요.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 유입으로 2019년에 194명, 2020년에 6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고요. 2021년과 2022년에는 없었고요. 23년에는 8명이 발생했습니다.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으려면 토착화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없어야 하고 일단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도 같은 바이러스가 1년 이상 유행이 수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토착화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해외 유입으로 국내 홍역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유행을 종식함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홍역 퇴치 국가 지위 유지를 하려면 항시 감시와 친단, 전염 차단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역이 외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홍역 바이러스 역시 이것도 RNA 바이러스예요. 유전물질인 RNA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다시 지질막, 기름막이죠. 기름막이 쌓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홍역 바이러스는 6개의 구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N 단백질 유전자의 다양성을 이용해서 홍역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유전 정보는요.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보건안전국에서 관리하는 홍역 유전자 감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홍역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와 얼마큼 비슷한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족속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홍역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급성 감염병이에요. 홍역 바이러스는 주로 환자 기침을 할 때 환자의 침, 비말에 직접 접촉을 하면서 접촉이 되는데요. 공기를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환자가 있던 공간에 환자가 이제 없더라도 그 공기 중에 퍼진 바이러스가 한두 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홍역은요. 한 열흘 정도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가 끝나면 그러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입안 점막에 작은 흰 반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온몸에 좁쌀 같은 붉은 발진이 막 돋아요. 홍역 바이러스는요. 인간의 유일한 숙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발진이 생기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4일 전, 4일 후까지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홍역이 한 번 걸려서 한 번 앓고 나면은요. 다시 걸리지 않아요. 평생 면역을 얻게 되는 것이죠. 홍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치료약은 없어요.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특별한 치료보다는 감기 걸리면 약 처방하는 것처럼 열나무는 해열제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고요. 예방이 제일 좋죠. 예방하는 거는 백신으로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4살과 6살 사이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더 일찍하지 않고 1년이나 지나서 그 접종을 할까요. 거기에는 또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역 백신은요. 보통 MMR 백신이라 부르는데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념, 풍진 요거를 뜻하는 영어 미슬스, 멈츠, 루벨라의 첫자를 따서 MMR이라 부르는데요. 세 가지의 백신을 함께 맞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를 보게 되면 정확히 나와 있죠.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하는 걸로. 예방접종이 이 시기인 이유는요. 이 백신이 생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생백신이라는 거는 약화된 병원체죠. 그러니까 생백신이니까 혹시나 해서 늦추는 것도 있고요. 생후 1년 정도는 엄마에게서 받은 변혁, 즉 항체가 남아있어서 홍역뿐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병을 막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주거든요. 홍역의 경우에는 연마에 항체가 남아있으면 홍역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진대요. 그런데 엄마표 면역은 개인 차이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후 한 6개월쯤부터 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기 전 고시기가 홍역 감염에 취약한 시기가 되는 거죠. 만약 이때 홍역이 유행한다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봤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마땅한 홍역 치료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한 수준으로 치료를 하면 큰 문제가 회복됩니다. 다만 드물게 폐렴이나 뇌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중환자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말이죠. 홍역에서 회복된 후에도 아주 드물게 대략 홍역 환자 100만 명의 한 명 정도 꼴로 홍역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에 잠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격이 좀 변하고 잘 화내고 잠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이런 사실의 근거에서 과학적 상상을 한번 해보면 혹시 사도세자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이 어렸을 때 걸렸던 홍역 때문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관리청은요.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곧 개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내 홍역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랍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홍역 의심 환자가 병원에 오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발진, 발열 등이 있는지 의심 환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감염병과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슬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바로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슬기죠. 응생물학에서는 이런 슬기를 배양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